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고급 필터 조건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요. A26부터 I29 영역, 영역이 넓네요. 이만큼 영역 안에서 알맞게 조건을 입력하래요. 그럼 여러분이 이 범위 안무세에다가 데이터 조건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보통 시작 위치에다가 입력을 하죠. 그래서 함수가요. end나 or 함수가 없어요. left하고 average 함수만 이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end가 있으면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데 end가 없으니까 각각 두 개를 나눠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럼 제품 코드를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냥 코드라고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코드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 입력하시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온 데이터가요. 첫 번째 글자가 b로 시작하지 않고 b하고 같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b와 같지 않다. 그럼 첫 번째 조건 작성했고요. 두 번째 안코니까 같은 행의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각 사용 체중이 전체 사용 체중의 평균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 체중, 체중이라고 의미로 넣을게요. 동일하게 사용 체중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함수를 사용하니까 각 사용 체중이 전체 사용 체중의 평균 미만입니까? 그럼 사용 체중이 있는 2, 3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미만입니까? 작습니까? 평균보다 작습니까? 에버레이지 입력하셔서 사용 체중을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십니다.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요.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제품 코드와 브랜드와 가격과 제조 년도 판매량 필요한 필드만 선택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추출할 위치는 A30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A30셀에 붙여 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의 정열매 필터의 고급을 선택하시고요. A2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범위 드래그 하시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 선택하신 다음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B로 시작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B로 시작한 데이터는 없어요. 그 다음 체중은 여러분이 따로 값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평균값을 구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3부터 I24 영역을 드래그합니다. 다음은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 클릭하시고요.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데 엔드 함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홀수인가 오른쪽 글자 추출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지정하십니다. 먼저 등호 넣으시고요. 오른쪽 끝에 자리가 홀수이고 엔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가로 여시고요. 제품 코드에 가서 오른쪽에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홀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오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라이트 함수 입력하신 다음에 제품 코드에 가서 심표 끝에 오른쪽 끝에 자리가 한 글자만 추출하시면 되는데 A3에 A열했지만 3456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달라는 지워주시고 라이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다시 홀수입니까? 가로 닫으시고요. 심표 그 다음 제존연도가 202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존연도가 입력된 F3을 선택하고 3 앞에 있는 달러만 지워주십니다. 그 값이 같습니까? 202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우리는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파랑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인쇄 영역부터 작업하겠습니다. A2부터 I24 선택하시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인쇄 영역 설정 다음 용지 여백을 좁게 그러면 여백에 가셔서 좁게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페이지 전 가운데 인쇄하기 위해서 우리 옵션을 클릭하신 다음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와 세로를 가로만이네요. 가로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배율을 이용하여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인쇄 미리 보기에서 확인할게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파일에 가시면 인쇄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작업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A4부터 I24 영역의 데이터를 인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두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데 두 개의 열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문제에서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화면에서요.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시려면 이건 여백이고요. 얘는 여백이고 맨 아래쪽에 현재 설정된 용지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페이지에 모든 열만 맞추는 겁니다. 새로 열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라고 선택하시면 아까 이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개 열이 표시됐던 거를 한 페이지 안에 맞춰서 인쇄할 수 있도록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해주시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이 되셨습니다. 기본 작업 세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 금액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계산식이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할인율은 아래쪽 표에서 참조하니까 표가 이렇게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네요.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할인율부터 가져올까요? 는 하시고요. VLOOKUP 할인율은 제조 연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조 연도가 있는 F4 클릭하시고 F4 셀을 클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위 지정하시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우리는 심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2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연도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폴스를 선택하시거나 숫자 0을 입력하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할인율은 구하셨어요. 그래서 계산식을 작성해 보신다면 첫 번째 가격 곱하기 가로 열고 1 빼기 할인율 구하셨어요. 끝에 가서 가로 닫고요. 그 다음 곱하기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계산이 되네요. 근데 지금 문제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계산한 판매 금액이요. 이게 천만원이죠. 이게 천만원이죠. 천만원 이상이면 판매 금액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하고 그럼 천만원이 넘은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뒤에다가 우수 상품을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금액만 그냥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건을 주셔야 되겠죠.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값이 끝에 가서 크거나 같다 천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동그란 영의 개수가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조금 전에 구한 식 그대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뒤에다가 빼기 우수 상품이라고 붙이래요. 그러면 문제서 우수 상품을 붙여서 표시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요. 여기 뒤에다가요. 우수 상품이라고 표시하시고요. 다시 심표 첫 번째 조건이 만족했을 때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로 구한 값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V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푸에 대한 가로만 닫아 주시고요. 닫고 검정색이죠? 엔터 눌러서 열러비 살짝 조절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구한 값이 천만원이 넘은 데이터만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수 상품이 붙어서 표시가 되는 거죠.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두 번째 최고가 제품의 제품 코드를 계산하여 제품 코드면 표 3이 되겠네요. 인덱스 그 다음에 매치 맥스 제품 코드를 가져오는 거니까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범위를 지정하는데 가격이 최고가에 해당한 분류는 물론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의 최고값을 찾아서 분류에 해당한 데이터를 찾아서 뭐 휴대용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어떤 거다라고 해당된 제품 코드를 찾아다 표시하는 겁니다. 커서를 2, 29세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함수가 필요합니다. 인덱스는 첫 번째 범위 우리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제품 코드고요. 열을 여러 개 지정하지 않고 딱 가져올 거 하나만 지정하시면 열의 위치는 생략하셔도 되고요. 행의 위치만 넣으시면 되는데 매치 함수를 통해서 넣으실 거고요. 제가 오타가 있었네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m, a, t, c, h 그 다음 찾을 값 맥스 함수를 통해서 최대값을 찾겠습니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로로 문 끌게요. 조건은 분류에 가서 분류에 가서 f, 4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디럭스와 같습니까? 가로 닫고요. 곱하기 이 조건에 만족하면서 문제에서 가격이죠. 가격이 가장 비싼 데이터를 찾겠다. 가격, f, 4 절대 참조하시면 여기까지가 맥스에 대한 값입니다. 분류가 문제에 나와 있는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에 해당이 되면서 가격에 가서 해당된 분류에 최고값을 구해요. 신표 그 다음 이 값을 가지고요. 맥스를 뺀 똑같은 영역에서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셔야 되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이 영역에 가서 몇 번째 위치한지 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한 값을 딱 하나 구했으면 구한 값이 일치한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0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 닫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 작업 두 번째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4에다가 키디, 브랜드별 판매비율을 구하라고 했고요. 판매비율은 브랜드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총 판매량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한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백분율로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자릿수는 조금 있다가 텍스트는 사용하도록 하겠고 썸과 썸이프네요. 먼저 썸이프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조건을 찾을 범위예요. 브랜드에 가서 브랜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 F4 절대 참조 그 다음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데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서 G29셀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량의 합계니까 판매량의 합계를 선택하시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엔터 눌렀을 때 이 해당 브랜드에 대해서 판매량의 합계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나누기 전체 합계로 나누겠습니다. 판매량의 합계로 나누겠습니다. 라고 썸이란 함수 사용하구요. 전체 판매량이 필요하니까 판매량 전체를 선택하되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 자릿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등모 앞에다가 TXT 조금 전에 구한 값이 있었어요. 끝에 가서 심표 100분율로 표시하는데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0.0% 라고 표시하시구요. 그 다음에 가로 닫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네번째 사용자 정의함수 문제입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직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사용자 정의함수 입력하는데요. 퍼블릭 펑션 FN 입력받는 추천이라는 함수구요. 입력받는 값은 가격과 제조년도를 입력받겠습니다. 그 다음 IF 만약에요. 추천은 가격이 100 미만이면 작다 100만원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EGO END네요. EGO END 그 다음에 제조년도가 202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그렇다면 됐 저희는 FN 추천에다가요. 문자를 넣을건데요. 문자 처리하셔서 한글 자음에 미음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서 문제에 나와있는 모양을 찾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 닫아주시구요. 엔터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ELSE IF 똑같이 작성하는 거라서 좀 복사했을게요. 우선은 위에 꺼 이렇게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SF 썼구요. 80만원 80만원 미만입니까? 라고 작성하고 그리고 제조년도는 2019 라고 입력합니다. 2019 이다며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서 모양을 찾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모양 다이아몬드 모양이죠. 마름몬 모양 선택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 그 외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FN 추천에다가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 엔드잎으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자 정의 함수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구요. 우리 커서를 추천 J4에다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 가신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드신 FN 추천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격 마우스 클릭하시구요. 재존연도 F4셀 클릭 가격 먼저 클릭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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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셔서 재존연도 클릭하시구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공백인가봐요. 첫번째는 표시가 안되어 있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특수문자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입니다. 분류가 디럭스가 아니고 만족도가 만족도 길이가 5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열 수식이구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 에버레이지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는 에버레이지 입력하시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if 가로열고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니까 첫번째 조건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 분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절대참조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값을 딱 하나만 구하시는 거라서 같지 않다. 누구랑 디럭스랑 같지 않다. 작성하시고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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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구요.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가로열고요. 두 번째는 만족도의 글자수를 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수를 세기 위해서 렌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구요. 만족도가 있는 데이터 K열을 K열의 범위를 지정하고 범위를 지정하고 EF가 있기 때문에 심표로 구분하시구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판매량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EF에 대한 가로 닫구요. Average에 대한 가로 닫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 다음은 분석작업 첫번째 피버테이블 문제를 작성하실건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현재 B2셀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 것은 필터예요. 데이터 영역은 B4부터 시작을 하는 거구요. 판매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합니다.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작성한다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의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가져올 데이터 판매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다가 만들겠습니다. 선택하고 확인 안쪽에 유모차 테이블을 더블클릭 하셔서요.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여러분이 가져오는 거에요. 분류라는 건 필터 안에 있구요. 안전벨트 유형 이라는 거는 행에 있습니다. 브랜드도 행에 있어요. 열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구요. 판매량에 대해서 그 다음 가격에 대해서 가격 비율은 따로 없어요. 아마도 계산을 계산필드를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그림을 보시고 필드를 추가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구요. 필터에서 다음 다시 정렬 순서에서 다음 마침 누르셔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B4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다음은 분류를 선택하셔서 필터에 갖다 놓으시구요. 안전벨트 유형을 선택하셔서 행에 갖다 놓구요. 브랜드도 행에 갖다 놓습니다. 판매량은 갑에 갖다 놓으시구요. 가격도 갑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다음은 레이아웃과 위치는 지정하셨구요. 디자인 탭에 가셔서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겠다 라고 선택해 주시구요. 다음 음 가격은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는 계산 필드를 추가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필드 한번 더 가져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합계 아니까 가격 필드를 갑에다 갖다 놓으시면 2 라고 표시가 되구요. 이 데이터 에 대해서 어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어요. 음 그러면 더블클릭 하셔서 사용자 지정 이름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가격 비율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가격 비율 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값 표시 형식에 가셔서 현재 계산 없음 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열 합계 비율로 표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격 필드에 대해서 가격 필드에 대해서 합계는 맞는데 숫자 천단위 구분교가 좀 들어가 있거든요. 합계 가격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단위 구분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피버 스타일 밝게 22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게 가셔서 22 를 선택하시고요. 클릭 한번 하시고 피버 테이블 스타일 옵션을 핵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내용과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 하셔서 데이터 도구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거네요.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합니다. 모든 선택 취소를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중복된 데이터를 체크하는데 분류랑 브랜드랑 사용 체중 이랑 그 다음에 제조 연도를 4가지 열만 선택하시고 확인 눌렀더니 6개 행이 삭제 제거됐다 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문제에 나와있는 영역 T3부터 T25 영역이 딱 맞으면 중복 데이터치 맞게 했구나 라고 확인이 되실 거고요. 범위 정하신 다음에 100만원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홈에 가셔서 조건보 서식에 셀 강조 구축에 가셔서 얼마보다 큼 보다 큼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100만원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십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진한 노랑 텍스트가 있는 노랑 채우기를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에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필터링 하겠습니다. 라고 색 기준 필터에 가셔서 색깔 하나를 선택하시면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만 추출해 오실 수 있겠죠.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차트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판매량 선택이 안되네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변경 가셔서 콤보를 꼭 선택합니다. 그 다음 판매량을 선택하셔서 판매량을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 보조축 눈금을 이용해서 볼 수 있도록 보조축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음은 차트 요소에 대해서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차트 제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축의 제목은 보니까 축 제목에 가셔서요. 기본 세로 왼쪽에 가격 오른쪽에 보조 세력에 가셔서 판매량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셔서 차트 제목에다가 분류별 가격과 판매량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왼쪽에 가격이라고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판매량 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한 세로축계 제목들은 선택하시고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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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시고요. 보조 세로 축도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바꿔주십니다. 나머지 축제목에 대한 건 그림과 같이 지정하셨고요. 다음은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 범례를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크기가 9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작업 클릭해 주시고요. 가로 눈금선을 삭제하래요. 그러면 눈금선에 가셔서요. 기본주 가로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차트 제목을 좀 잘못 작성했네요. C2셀과 연결하라고 했는데 열심히 직접 입력했어요. 는 하시고요. 차트 제목을 C2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엔터만 눌러주면 됐었는데 꼭 이렇게 연결작업 해주시고요. 그 다음 눈금선은 삭제하셨고 판매량에 가서 판매량이면 꺾은선형이죠. 판매량 계열의 디럭스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아래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차트를 선택하셔서 차트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안쪽 가운데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 클릭하셔서 안쪽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그림자 효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문항 다섯 문항 같이 실습해 보셨고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에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 상하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를 F6부터 F2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한번 클릭합니다.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요. 오른쪽 형식에다가 작성하는데 셀값이 30이면 빨간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색깔부터 넣습니다. 빨강이라고 작성하시고 조건이 3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미음 눌러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다른 걸 눌렀나? 30과 같다면 그 다음 한글 미음을 누르시고 한자키 눌러서 우리는 모양이 좀 다르게 회전이 돼서 표시가 돼서요. 삼각형 아래로 표시하는 삼각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셀값이 10이면 파랑색입니다. 색깔을 파랑으로 하시고요. 같다 10과 같습니다. 조건을 작성하시고 마찬가지로 어 제가 이거 잘못 넣었네요. 수정할게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이게 아래쪽 이고요. 30이면 위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종류를 바꾸겠습니다. 미음 눌러서 한자키 위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 다음 세미콜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숫자 서식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숫자 서식 0을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확인 한번 눌러보시고요. 매크로 기록을 다 하셨다면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시고 C 2셀부터 D 3 영역으로 드래그 하십니다. 연결하실 매크로는 상하 서식 이라고 선택하시고 네 그 다음 텍스트를 상하 서식 을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을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범위를 F6부터 F27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양식 컨트롤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H2부터 I3 영역에 들어가십니다. 일반 서식 선택하고 확인 텍스트를 일반 서식 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해서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다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폼을 보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모드 선택하고 제품 검색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폼의 이름 제품 검색 화면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점 쇼 라고 입력합니다. 두 번째 폼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왼쪽에 개체 폼을 선택하시고 제품 검색 화면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개체는 유저 폼이고요.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 문제 CNB 제품 코드 데이터를 연결 하는데 로우 소스 코드는 P4 부터 P25 까지 데이터를 연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작성하셨고요. 세 번째가 좀 간단하니까 세 번째 종료에 가셔서 폼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언로드 미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제품 검색 화면에 검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제품 코드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엑셀에 입력된 데이터가 반대로 폼에 와서 분류 브랜드 가격 이런 데이터가 폼에 보여지는 겁니다. 검색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했더니 프로시전 검색 개체는 검색 프로시전 클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엑셀에다 데이터를 입력하면 I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입력할 행위 위치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내가 폼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데이터의 행위 위치를 가서 하나씩 가져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코드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행위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서 I로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I로라는 변수는 CMB 제품 코드에서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럼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인덱스 넘버가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A1993-329를 선택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네 번째 행위에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더해주시면 네 번째 행위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보통 엑셀에다 입력하면 셀즈가 되는데요. 물론 셀즈에서 가져오긴 해요. I로라는 I로에서 기억하고 있는 값의 세 번째 C열에서 가져온 값을 반대로 이제 폼에다가 표시하는 거면요. 각각 폼에 있는 컨트롤 이름에다가 대입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TXT 분류에다가는 I로의 세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당된 데이터를 쭉 표시할 건데요.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넣으셔도 되고요. 순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쭉 넣으시면 되세요. 더 있네요. 아홉 번째도 있고요. 열 번째까지 있습니다.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건가에 따라서 달라요. 첫 번째 세 번째는 분류고요. 네 번째는 브랜드가 와야 합니다. 브랜드 TXT 브랜드 다섯 번째 열은 뭐예요? 가격이에요. 다섯 번째 열에는 가격을 가져와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열에는 체중 사용체중입니다. 그래서 체중 에 표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제존연도네요. 제존연도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각도 조절이에요. 각도 조절에 있는 컨트롤에 표시하겠습니다. 판매량입니다. 판매량은 TXT 판매량에 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데이터는요. 안전벨트 유형이네요. 안전벨트 유형에 대해서는 표시하겠다라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라고 쓰시면 되고요. 각각의 컨트롤 이름은 문제 제시가 안 돼 있더라도 제품 검색 화면에 가서 각각 클릭하셔서 속성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체중이다 판매량이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은 작성을 했는데 문제에 또 추가적이 언급된 걸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클릭하면 워크시트의 표일에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각각 컨트롤에 표시하고요. 사용체중이 10 이하인 경우 사용체중에 대해서 조건이 좀 있네요. 그럼 체중에 가서 우리 여섯 번째 열에 있죠. 체중에 대해서 값을 표시하긴 하는데 만약에 셀즈 I로 컴마 여섯 번째 열에 사용체중이 체중이 10kg 미만 이다며 10보다 작거나 같다면 된 문제에서 메시지 박스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메시지 박스 박스에다가는 현재 제품 코드는 신생아용 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에 보니까 그럼 CNB 선택한 제품 코드는 연결해서 는 신생아용 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이프 구문이니까 엔드 이프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선 작성해 봤어요.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할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 클릭하시면 제품 코드가 연결되어 있죠. 첫 번째 거 선택해 보겠습니다. 검색 누르면 아 첫 번째는 체중이 딱 10kg 니까 신생아용 입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두 번째 걸 선택해 볼게요. 검색 누르면 네 이렇게 데이터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 있고 각각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구성